요즘 경제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건설사 재무상태나 주택분양에 대한 부정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?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건설사를 찾는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제는 건설사의 브랜드, 품질, 기술은 물론 재무 안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. 그런데 재무 안정성은 어떻게 확인할까요? 84년 역사에 가장 오래된 건설사가 알려드릴게요. 재무 안정성은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. 부채 비율, 순용금 보유량,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. 기업도 사람처럼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높아요. 다음은 순용금 보유량이에요. 순용금 보유량은 현금성 자판에서 차익금을 뺀 순수한 현금 보유액이에요. 순용금 보유량이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다는 의미겠죠? 마지막 회사체 신용평가 등급까지 한번 볼까요? 현재 국내 건설사 중 최고 등급은 AA- 등급 3개 회사가 해당되네요. 그 중 하나가 바로 DLENC인데요.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성 순용금 보유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뛰어난 재무 안정성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 이끌어갈게요.